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풀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어제 9월 10일 화요일 저녁 9시 괌 남동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공통적으로 13호 태풍 버빙카의 예상 진로에 대하여 태풍은 괌 인근 해상에서 북서진하여 9월 16일 월요일 오전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 그리고 저장성 링보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괌 인근의 항공편들이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일부 계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경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편이 계량되었으며 다른 항공편들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도 항공편 지연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일 9월 12일 목요일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편 이용객들은 공항 및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발표를 살펴보면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4일 토요일경에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에 따르면 9월 14일에 13호 태풍 버빙카는 최대 풍속 90노트 약 시속 166km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강도의 태풍입니다. 오키나와는 이번 태풍 버빙카의 경로에서 우측 반원에 해당하여 강한 바람과 집중적인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측 반원은 위험 반원으로 간주되며 태풍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더욱 집중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키나와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항공편과 현지 날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안전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태풍 버빙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가 지역과 항공편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호 태풍 플라산 소식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살펴보는 13호 태풍 버빙카가 9월 16일 월요일 중국 저장성에 상륙할 그 시점에 같은 시기에 괌 인근 해상에 1000일 헥토파스칼의 저기압 구름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전에는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한 이 저기압은 그대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오키나와의 중간지역으로 북상을 합니다. 이후 북동진하여 9월 20일 금요일 저녁 11시 기준 일본 시코쿠섬 간사이 도쿄 인근 지역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호 태풍 플라산이 발생해서 일본으로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세가지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의 근거 첫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동쪽 후퇴입니다. 태풍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약해지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북서진하여 일본 방향으로 이동할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고기압의 약화된 가장자리에서 태풍이 더 자유롭게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유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근거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티베트 고기압은 한반도와 중국 내륙에 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4호 태풍 플라산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티베트 고기압은 14호 태풍 플라산의 북동지를 막지 않고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생각은 이 티베트 고기압이 일본으로 향하는 걸로 보는 14호 태풍 플라산의 경로에 직접적인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본적으로 북동진을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현재 윈드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번째 근거를 보면 중위도 편서풍과 제트기류의 유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일본 부근에서는 중위도 편서풍과 제트기류가 활발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 기류는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은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사이를 지나면서 편서풍과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일본을 스치듯이 지나갈 가능성을 지금 유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류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유럽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4호 태풍 플라산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9월 16일 월요일에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역시 미국 역시 괌 인근 해상에 저기압 구름대가 보이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995헥터파스칼의 중심기압을 형성하며 발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열대 저기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바람과 함께 괌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구름대와 저기압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초기 신호로 추후에 태풍으로 발달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